이기만의 시리즈 내가 더 깜짝 놀랐어 이기만의 시리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기만의 시리즈 롯데월드 롯데월드에서 행복하게 친구들과 연인들과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을 것이냐 에일리 부터 3까지 할로윈 즐기는 방법을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할로윈 때 여기 와본 적이 없잖아요. 저랑 이제 여기 카메라 잡고 계신 분이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같이 오셨다고요? 잘하지 말랐잖아. 어때? 할로윈 들어와요? 막 좀비랑 사진 찍고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빠 어때요? 저희 한번 골려줄까요? 서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1등이 2등 골라, 2등이 3등 골라, 3등이 1등 골라가지고 가위바위보? 얘가 아니에요. 1등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제가 마림보다 이쁘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못해요. 진짜 이거요? 아... 이... 어깨가... 아니... 이거요? 아 근데 이거 지금... 제가 가리 제목을 안 해가지고... 공갱이니까 엘사가 약간 착한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쁜 역할이 유난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야... 괜찮다. 괜찮다. 와 이건 진짜 개따듯하다. 와 망쳐도 있어. 와 멋지다. 와 난 이럴 때 해보지 언제 해보겠어? 잠깐 꺼릴게요. 상당히 더울 수가 있어요. 네네. 제가 알기로 마린이 태양인이에요. 태양인. 그룹을 쪽에 배러해서 그 올해 10대월드 FW 라인들 핫하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핫하다. 핫하다. 야... 이건 뭐야? 아니 이거... 이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애국심도 생겨나요. 아... 이렇게 해서 네 약해. 따라가면서 하고... 제가 되게 죽으지 않나? 마이러맨 아깝다. 아깝다. 아니요. 이거 어떻게... 누가 봤냐고 하시는... 이게 뭐냐고... 아니 저 사이즈가 안 맞네. 아니 저 사이즈가 안 맞네. 사이즈... 아니 저... 아니 찍혀. 진짜 사이즈가 안 맞네.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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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세다. 아 너무 무서워요.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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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널드 할로윈에 사면 또 할로윈 프리즈는 아니겠습니까? 아예. 좀비 프리즈. 좀비 프리즈. 이 할로윈 때만 한다는 좀비 귀신의 느낌이죠. 그쵸.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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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십니다. 충전 질환전. 지상 최악의 좀비 경험. 아니. 질환전 이용이 부가능하데요. 지금 들어가도 돼요? 무서우신 분들은. 어 들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뭐 직원은 아니고요. 아아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좋은 하루 드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죠? 심장질환자는 아니어서 아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키오스크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키오스크 친구들까? 저 포기하는 사람 많나요? 많이 없으세요. 많이 없으세요? 있어요? 사람이 계시는 거죠? 저희 안에 사람은 없고 병기는 있어요. 아, 벌써 벌써 어떡해. 음주자는 체험이 절대 불가합니다. 손을 들어 엑스페스를 해주세요. 손을 달리지 마세요. 아, 티브게! 바로 인정할게요. 조금이라도 탈출에 도움이 될 만한 TV를 주겠다. 아, 나 개무서워, 진짜로. 빨리 와요. 보여요, 말이? 안 보여요. 왜왜왜왜? 와, 뛰어. 왜왜왜왜? 좋지 llamatin tal. 손님 vestеч네. 왜왜왜왜왜? screwdriverulsivedivehop. 저러면 기준chaft. 운다 운다. 감사합니다. 찹겹살기. 와, 떨나. 무서워서 깃네 이거. Backше fits. 이렇게 오 색깔 이쁘다 보니까 이렇게 해골 볶음밥이랑 좀비 백신 시럽 같은 게 나와요 효과가 색깔이 있네 잔이 해골이네요 생긴 게 좀 잘못 샀는데요? 벗으면 또 이게 아 잠깐만요 갑자기 잡는 거 같아요 펜더 펜더 이거 뭐 아래 뭐가 있는데? 아 이거 비벼 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뚜껑 닫아서 비벼 놓은 거 아니에요? 왜요? 도시락 안 먹어봤고 많이 저랑 이걸 섞어요? 네 원래 이렇게 다 흔들어서 섞어요 그게 아니라 이거 너무 안 섞이게 나와져 있는데? 이거 그 막 그 싫대 싫대 아닌데? 아니 말구 꼬주만 하네 마린 머리에 꽂으면 안 돼요? 꽂아도 되는데 머리 어디 꽂아요? 머리에 냅다 꽂으면 안 돼요? 설렁이니까 좋잖아 저 롯데월드 왔는데 자이로드로그를 빼먹을 수가 없죠? 신경쓰 오 무서워 오오오 살벌해 호흡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네요 아 잠깐만 진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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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되라 매직 패스 컴온 가 아씨 아이씨 아 스코올 진짜 더럽게 한다네 역시 롯데월드는 매직패스 프리미엄 5만원에 5개 그냥 입장 개꿀 법카 법다띠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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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의 주식 줄었어 집에 보내줘 좀비도 사랑이야 가세요 에그.. 배고서워 저러가 이거 진짜 무섭다 이거 들 수 있어요? 네 여보세요? 그래서 트랜스포킹이기 때문에 여기 델키스에 또 좀비 콜레이드가 있다고 했거든요 이게 눈알이래요 거기 눈알이죠? 제가 블루베리다 아~~ 대박 오오 징그러워 오! 맛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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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빅디디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 또 있다! P.R.M.S가 온다는 건? 오! 깜짝이야! 오! 내가 더 깜짝 놀랐어! 안녕! 안녕 옆에 있는 애기 울리라고 했는데 애기가 한 번도 없어요 옆에 봐봐요 옆에 옆에 봐봐요 27년 최대 인기 비록 세이지가 마스크 가려서 표정을 안 보이지만 되게 웃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피곤해가지고 피곤한 사람 맞아요? 굉장히 행복해하셨어요 유리잖아요 오 깜짝이야 아니요 오줌 찍으세요 오줌 찍으세요 오줌 찍으세요 오줌 찍으세요 오줌 찍으세요 벌써 연예인 병 걸렸어 벌써 마음의 준비가 돼있거든요 벌써 한 3명 찍었다고 벌써 연예인 병 걸렸어 그냥 지나가네 오줌 찍으세요 아 그럼요 이제 밤이 되니까 여기 코스튬 하신 분들이 와 무섭다 와 무섭다 전 이제 지워져서 쿵푸팬더가 됐거든요 말하고 싶은데 타전이에요 아니면 놀러 온 거예요? 타전? 아니 타전이에요 타전? 요즘 초등학생은 11시 45분에 끝난데요 자기소개 한 번 해주세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무슨 척할게요 알았어 나 그럼 유튜브에 나오라고 나 나오네 유튜브에 나오네 총리 중 리허설 육기어 들었어요? 저는 20일 나이 몇 살 같아요? 이 오빠는 25 25? 저는 저는 혹시 가가는 ц프로 5 6km 억박하는 거 아니에요? 응 얘들아 웃어 얘들아 웃자 패시웠다 뭐 하라 좋아하라 봉주가 왜 이렇게 무서워요 전망대이고 즐길 수 있도록 와.. 어.. 아.. 집에 가고 싶다.. 아.. 안 돼.. 한국 한국.. 좋진다!! 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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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 아.. 아.. 춤춘 사람이다!! 춤? 수olog 막내 Shar if you're with me High five Karypater rendit Yo 한잔 찍어드릴까요 세이지 여덕뱀 걸렸어요 지금 Celebrity 삶이 이런건가 매직캔들 공연이 시작되고 오오오오오오 ётся이로 좀비 출몰 예상기업으로 상식상황보고 바랍니다. 이 연기가 차원이 다르네. 정월이 없어. 좀비 ASMR. 됐습니다. 슈퍼다, 슈퍼. 안 나오면 쳐 들어간다고, 진짜 안 하고. 저희가 롯데월드 할로윈 때 즐기는 방법을 체험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3시간 션이었습니다.